다같이 북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최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선편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짐으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내려지며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내려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과 가는 모든 만남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의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기도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배경을 힘입을 수 있으며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강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합당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보면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구할 수 있는 이유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생명같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것을 막연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래고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지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언약 붙잡는 언약 잡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소통이란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래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함께 소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반응하여 언약 잡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과 만남 가운데 기도의 절대 강자로 세워지는 모든 예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라입니다. 46절 전반부에 보면 모세가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은 가까이 있는 신명기 32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넓게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 편의 석유를 가지고 전달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율법과 모든 규례를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둔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에 간직해 두거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향하여 너희의 모든 관심을 맞추고 거기서 너희의 모든 삶의 표준을 발견하라는 굉장히 능동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행동하라는 그러한 실천까지 제시하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둬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떠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약길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광약길을 지나오는 그 40년 동안 너희의 옷이 헤어진 일도 없었고 너희의 발이 부르튼 적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이시고 매출하기를 먹이시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치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 듯이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해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우리를 건지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간직함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규범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잘 나타나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신명기의 개기나 고아나 과부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오은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나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내려가서 우리의 모든 이웃에게 전달되어져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기준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보응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그때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 평안과 행복을 맛보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입니다. 46절 하반부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처럼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의 기록 목적이 출애굽 2세대 자손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와 그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율법의 순종의 함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상기시킴으로 그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너희가 전달받은 이 모든 말씀을 너희의 자녀와 후손에게 대대로 전달해야 될 것을 신명기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엘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의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복음의 진리와 가치와 그 내용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언약의 바톤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전달자의 사명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이 성경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오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을 얻게 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너희를 구속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너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행하며 온전히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너희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신다. 오늘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라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같이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랩돈티의 스케줄 속에 있게 하시고 항상 언약 여정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야 될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누구까지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에게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교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무를 지고 충실해야 될 이 공동체는 우연히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우연히 여기서 어울리게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낯선 자들까지 포함한 미래의 공동체.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의무를 지고 충실해야 될 공동체는 낯선 자들까지 포함한 미래의 공동체이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야 될 대상, 우리의 마음에 담고 충보해야 될, 구원을 위해 간국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자녀를 넘어서 또한 우리 주위에 구원 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미래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저 237나라 모든 자에게까지임을 오늘 이 시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 끊임없이 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이 채우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모든 이웃에게 흘러내려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위의 모든 만남과 237나라를 품고 생명 살리는 언약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도 그 어떤 사회의 풍조도 어떤 사회의 제약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거나 중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한과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품은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중복이 될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신명기 32장 47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마미야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헛되거나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증거를 남겼는지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말씀을 멸시하여 가까이 하지 않았고 결국엔 하느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족속이 어떠한 괴로움과 멸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나눈 후에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응답의 확신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로 모든 생명을 살리고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기도의 절대강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아 신천하며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모든 이웃과 모든 나라마다 전달하는 전노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천장 예배 안전을 위해 일일교회운동과 사천말씀운동 이삼신하라 보금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구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힘입어 오늘 가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모든 랩런트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처럼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이요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삶아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느끼고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모든 이웃과 모든 나라마다 전달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의 예배가 안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진행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모든 이웃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